야 지금 북레벨 제로 둘 양 제로 양 제로 아니 레벨 0도 기회가 있어요? 있습니다. 잘 골라야겠다. 오늘 무조건 나오겠네. 이유리야 이유리. 아 또 너야 이거 오랜만이다. 정상보다는 비정상이 살아남는다고. 왜 저래. 야 야 누가 걸어. 왕몰렛이야 왕몰렛. 이걸 위해서 한중을 살렸다. 가지고 냈습니다 자주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